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하종배입니다. 영국의 찰리 채플린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로 대한민국 코미디계를 평정한 천재 코미디언 한때 벼랑 끝에 서기도 했지만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직접 이 자리에 보셨습니다. 영화감독이자 살아있는 전설의 코미디언 심영래씨입니다. 심영래씨 어디 계십니까? 영국 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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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죠? 넘어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참 소원이었습니다. 쾌도남마에 한번 제가 나와보는 게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권위있는 진짜로 제가 늘상 보면서 이렇게 권위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뉴스가 있나 항상 보면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래씨 하면은 우리 어린애들 또는 어른들까지도 코미디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최근에는 성공한 건 또 영화였어요. 영화감독 코미디언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어떤 걸 딱 정해놓은 것보다 그냥 아무래도 영국. 코미디언 심영래가 제일 좋죠. 영국. 사실 영화감독 했을 때 제가 부담이 굉장히 갔어요. 감독이라는 그 말에. 아 그 말에. 새로운 사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건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부담이 있었군요. 그런데 감독이라도 항상 개그맨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니까 사실 제가 아무리 좋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어도 일단 아래로 보잖아요. 모든 분들이. 한 수 낮게 본다. 그래서 제가 이 감독이라는 말도 제가 굉장히 부담이 갔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투어계 극장쇼. 돌아온 영국. 언제부터 전국 투어 시작합니까? 이번 11월 29일부터요. 의정부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부터 시작을 합니다. 29일날 하고. 그리고 12월 7일날 부산 KBS홀에서 부산 시민들도 만나 뵙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공할 것 같습니까? 네. 성공할 것 같습니까? 해야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또 임금체불도 갚고. 제 여식도. 벌어야지 또 이제. 그런데 이제 TV에서는 공짜로 여러 우차싸 등등 개그콘서트도 여러 개 있잖아요.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런 코미디물이. 그런데 이거는 직접 표를 사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성공할까요? 또 이제 TV에서 보는 그런 코미디하고 저희가 또 이제 구성한 쇼하고 또 틀려요. 저희는 이제 옛날 악극단 스타일로 다 하는 그런 쇼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미국에서 하는 그 개그클럽 쇼 같은 그런 쇼. 그러니까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악극단 스타일이다. 네, 네, 네. 좀 간단히 설명하신다면 어떤. 그러니까 60년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밴드도 다 그런 복장이 있고. 또 나오시는 분들도 다 그런 복장이 있고. 정말 추억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동네에 악극단이 오면 막 냄비도 주고 막 그냥. 네, 그래도 양은 그릇도 주고. 양은 그릇도 주고. 막 그냥 거기서 이술가 심순애 같은 그런 연극도 한번 그걸 보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디지털화하다 보니까. 좀 휴먼이 들어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